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골은 여러 가지 문화와 신화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골을 보면 일반적으로 죽음, 부패, 종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골은 또한 다시 태어난 변화, 내면의 성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중적인 상징을 고려할 때 해골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골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 중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종종 삶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을 상징합니다. 이때의 죽음은 지나치게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자신을 끝내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과정 또는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의 시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해골은 죽음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불안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해골이 등장하는 꿈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 내에서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가치관의 변화 등이 해골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때때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골은 또한 잊혀졌거나 외면해왔던 감정이나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이 해골의 형태로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골은 무의식이 끊임없이 다루지 못한 감정이나 상황을 처리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해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재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신화나 철학에서는 해골이 죽음 후의 재생, 즉 새로운 삶의 탄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골 꿈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변화가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골은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의 상징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골을 보는 꿈은 지나치게 강조된 죽음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골은 변화와 끝맺음을 의미합니다. 꿈에서 해골을 본다는 것은 무언가가 끝났거나 끝날 시점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일상에서 겪고 있는 변화나 전환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과거의 자신이나 상황을 떠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골을 만지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수준에서 마주하려는 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골은 꿈을 꾸는 사람이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직면하는 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골을 만지는 것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던 문제나 감정을 받아들이려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해골과 대화하는 꿈은 자신이 지나온 길이나 과거의 경험, 혹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해골이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교훈이나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받아들이려는 내적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골이 꿈 속에서 나를 쫓는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과거의 문제나 미해결된 감정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문제나 트라우마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해골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은 피하려는 욕망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문제를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골이 파괴되거나 부서지는 꿈은 과거의 제약이나 억압된 감정들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골이 부서진다는 것은 과거의 틀이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골이 살아 움직이는 꿈은 매우 강렬하고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내면의 불안,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골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억눌린 감정이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동안 회피해왔던 감정이나 문제를 직면하라는 무의식적인 요청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골이 있는 꿈 본인의 업무성과나 작품 등이 주최직에 의해 골자만 간략하게 소개될 진조이다. 길바닥에 해골이 보이는 꿈 출장이나 여행길에 불의의 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다. 길에 해골 하나가 있는 꿈 사고를 당할 운세임으로 평소 안전의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성 꿈이다. 길에 해골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꿈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되거나 직장에서 우수한 업무 실적을 거두게 될 진조이다. 깊은 산속에서 해골을 발견하는 꿈 새로운 일거리를 얻어 작업을 하게 된다. 발굴, 발견, 창의성, 행제 등을 한다. 내 얼굴이 해골 바가지로 보이는 꿈 전염병이나 질병 등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진조이다. 내가 해골 발굴 작업을 하는 꿈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진조이다. 누군가로부터 해골을 받는 꿈 약소거움이나 차용증서 등을 받게 될 진조이다. 마루 밑에 해골이 있는 꿈 특허권, 졸업장, 허기증, 상장, 자격증, 장학금 등을 받게 되거나 약간의 재물이 생길 진조이다. 맹수의 해골을 본 꿈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될 일을 겪게 될 진조이다. 무덤 속에서 썩은 해골이 나오는 꿈 반응반기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법, 질병이 생긴다. 방 안에 해골이 보이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질병이 생기게 된다. 십이, 싸움, 소송, 사고 우한 등의 불운이 닥친다. 밭에서 해골을 발견한 꿈 생각지도 못했던 골동품이 생기거나 작품의 소재를 얻게 될 진조이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흙을 해치자 해골이 나온 꿈 자신의 성실함을 인정받거나 채물, 증서 등을 얻게 된 사자가 죽어서 해골만 남는 꿈 신면세도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 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인생은 무상하기만 하다. 상대가 해골로 변해 달려드는 꿈 큰 진격을 받을 일이 생기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진조이다. 상대방의 얼굴이 해골로 변해 자기에게 달려든 꿈 예상치 않던 질병이 집안에 들어오고 사고나 위험 등이 닥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흉몽 석은 시체에서 해골이 일부 보이는 꿈 본인의 비밀이나 잘못된 과거가 들통날까봐 불안에 떨게 될 진조이다. 그러나 상인이라면 재수가 좋아져 많은 이득이 생길 진조이다. 이불 속에 해골이 있는 꿈 불량배나 치안 등에게 크게 시달리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진조이다. 자신의 얼굴이 해골로 보이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됨을 암시한다. 중병, 불길하다. 집 개가 해골을 보고 지저대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거나 상을 당하게 된다. 질병, 교통사고 변사 등의 불운이 생긴다. 집안에 해골이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저승사자가 찾아와 집안 식구를 잡아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한이 생긴다. 지신, 악신, 요괴, 저승사자 질병, 불길, 사고, 싸움, 소송, 죽음, 우한, 시끄러움, 골동품, 고물, 반응반길 등을 상징한다. 집안에 해골이 있는 꿈 소송이나 다툼에 휘말리게 되거나 누명을 쓰게 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에 걸릴 진조이다. 그러나 조상이나 부모, 가족, 친척 등의 해골이었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재물을 얻게 될 진조이다. 창문 밖의 해골이 보이는 꿈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디보를 듣게 된다. 불길하다. 해골 속에 귀금속이 가득한 꿈 뜻밖의 행재로 많은 재물이나 돈이 들어올 진조이다. 해골과 대화하는 꿈 하는 일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소송이나 시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진조이다. 해골 바가지를 쓰다듬는 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거나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진조이다. 해골 바가지를 주워오는 꿈 실석 없는 일에 매달려 재물을 탕진하거나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 진조이다. 해골에 관한 꿈 돈, 증서, 상장, 업적, 증거물, 작품의 골저 등을 상징한다. 해골을 따라 정처 없이 걸어가는 꿈 죽음과 사고 등을 꿈을 통하여 암시해주는 것이다. 불길하다. 해골을 따라가는 꿈 큰 사고를 당하거나 중병에 걸릴 징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골을 안기는 꿈 사기에 걸리거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사건이 일어날 흉조이다. 해골을 책상 위에 놓고 만지작거리는 꿈 어떤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특수한 일거리가 생긴다. 해골을 파내거나 어딘가에서 죽는 꿈 경제성이 없는 명예나 졸업장, 감사장, 초대장 따위를 받게 된다. 해골이 깨져 부서지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그르치게 되고 실수를 양거푸하게 된다. 혹, 한편으로는 시원한 일이 생긴다. 해골이 말을 하는 꿈 사소한 언쟁으로 인하여 싸움을 하게 된다. 12. 싸움 소송, 구설 등이 있다. 해골이 변하여 유혹가 되는 꿈 도둑이나 사기꾼에게 홀려 유혹에 빠지게 된다. 임면 수심이다. 해골이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악기가 침범하여 오한이 될 끓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해골이 쩍 갈라지면서 귀한 옥이나 진주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재물이 생긴다. 재물이 생긴다.